네, 머선 1위고 조금 더 깊이 있는 분석해 주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김덕호 대표님께서는 머선 1위고 중에서 좀 어떠한 이슈를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대표님께서 뽑은 이슈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이슈 돌아오지 않는 숙련공들, 조선업계 이제는 인력난을 걱정한다라는 이슈를 뽑아주셨는데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조선업들이 수주를 아무것도 못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난해부터 좀 회복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뭐 인력이 없다. 배를 만들 사람이 없는 거죠? 네, 일단 조선업종뿐만 아니라 사실 일반업종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실제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사망자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어떤 유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사실 어떤 인력 부분들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었을 겁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우선 이제 코로나 사태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산업 전반적으로 위축이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순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인력 감축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간혹 이렇게 그때 조정을 받았던 적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간혹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대퇴사가 사태가 일어나게 됐는데 이제 지금 보시는 이 대퇴사라는 표현이 어떤 것이냐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발적 퇴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는 취업 자체에서 포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두 가지 관점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제 기업에서 실제 코로나 사태가 이어지게 되마자 인력 조정을 과감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때 직업을 잃었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어디로 일하겠냐. 당장이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일용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온라인 매체상으로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어떤 활동들. 그리고 어떤 주식과 가성화폐와 같은 이런 투자 자산을 운용하는 것으로 많이 변화가 되었었죠. 그런데 이제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인프라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용접이라든가 이런 어떤 선박을 제조하는 분들이 그 상당한 기술력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오히려 당장의 수요가 빨리 회복된 곳으로 먼저 정착을 하게 되다 보니까 뒤늦은 러브콜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을 옮기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부분들이 가장 심각한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운송업종입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롱비치항에서 미국에 들어오는 물륙의 60에서 70% 이상을 다 한 번에 소화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 소화된 물량에서 40% 자체가 하선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선을 해서 더 이상 창고에 적재할 수 있는 창고가 지금 부족하다는 거죠. 이 말씀은 뭐냐면 육로로 재빠르게 어떤 컨테이너를 통해서 어떤 물품들을 실어 날아야 되는데 운송기사들이 팬데믹 이후에도 아직도 지금 8만여 명에 가까운 기자들이 확보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이 8만 명의 인력이 확보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창고에 대한 어떤 창고 사용료라든가 이런 어떤 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항만이나 아니면 운송업종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여기에 추가적인 요금들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 영향이 인플레이션을 또 가속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결국 조선업종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운송업종이라든가 트레일러 업종이라든가 이런 운송업종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창고비 내고 운임료 내고 이렇게 기다리면서 계속 손실을 내는 것보다 차라리 웃돈을 줘서라도 어떤 고용 자체를 확충을 하겠다는 게 바로 이들의 제안이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자막 보시는 것처럼 팬데믹 영향으로서 사망자가 먼저 줄은 것도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일을 해서 내가 뭐 타나 어차피 다시 돌아간다는데 또 잘릴 것인데 내가 뭐 타러 그 자리를 돌아가겠느냐 차라리 이 정도 급여를 받느니 차라리 조금 덜 벌겠다. 이런 어떤 안티워크라든가 인디펜던트워크 즉 어떤 자영업 쪽으로 전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용접공 영접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미 어떤 건설이라든가 플랜트 산업 쪽에 근처에서 먼저 거처를 얻다 보니까 이미 계약을 해서 원룸이라도 얻게 되신 분들과 입장에서는 굳이 이걸 포기하면서까지 옮겨간다고 한들 또 다시 고용 부량이 나타난 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즉 어떤 고용 시장에 대한 안정 부분들이 사실은 팬데믹에서 가장 큰 악재였다면 이제 호경기로 돌아서기 위해서 해소가 되는 부분들도 이 고용 시장에 대해서의 안정성을 단기적인 어떤 지원금 즉 어떤 재정적 지원의 한계로 둘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적인 확정 부분들을 조금 마련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웃돈을 주고도 이제 기술직을 구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올라가게 된다면 임금이 올라가게 된다면 또 이것도 조선업 쪽에서 안 좋을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우선 이제 사실 조선업종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최저시급 인상 관련된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항상 국회에서도 가장 많은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시급과 관련된 부분들이고 노사 갈등에서 항상 문제가 빚어지는 부분들도 이런 어떤 급여와 관련된 부분들의 얘기인데 이제 문제는 이 급여를 당연히 어떤 근로자분들께서 정당하게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 부분들이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대비했을 때 조금 더 수익이 하위한다든가 혹은 협상을 통해서 어떤 임금을 재인상시켰을 때는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소포 하위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시점에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 주가의 하락 부분들을 좀 걱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요. 비단 임금뿐만 아니라 어떤 원자재를 비롯한 인플레이션 부분을 반영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어떤 상당한 인플레이션 수치가 발표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낮춰졌을 때는 조금 더 적정 주가에 대한 개념을 어떤 실적 대비로 좀 연관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자재 가격 인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후판 가격 인상 같은 경우에도 조선 업종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조선업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관련된 테마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테마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조선 업종이다 보니까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실제 조선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 조선 업종들 먼저 조선 섹터를 좀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선 기자재들 즉 우리가 어떤 용접을 한다든가 아니면 관련 부품재들 이런 부분들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잠깐 후판 가격 관련된 부분도 말씀 주시다시피 실제로 어떤 강판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 세 가지가 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필요한 어떤 섹터들은 지금 동반으로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고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섹터 중에서 좀 말씀드린다면 저는 조선 섹터들이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기대가 많이 상심을 좀 크게 했던 섹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우선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수주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아무래도 전년 대비했을 때 훨씬 더 실적이 많이 좋았다. 수주율이 높아졌다. 심지어 올해 1월에도 또 발표가 난 걸 보면은 전년 대비해서 160%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었다라는 어떤 수주량이 있습니다. 이제 조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어떤 반도체 빼면은 무엇을 팔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과거 한진중공업이 있을 때만 해도 과감하게 조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진중공업이 사실상 부득 상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후에는 조선 업종들이 중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빼앗겼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컨테이너 선이라든가 LPG 선이라든가 이런 많은 선박들이 중국 회사로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조선 업종 아쉽지 않다. 거의 조선 업종 대부분이 5년 동안의 주가들이 꽤 매력적이지 못했던 그런 양상들을 나타냈습니다. 오히려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조선 업종들을 좀 주목을 받기 시작한 부분이 있는데 먼저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에는 국내가 1위를 제쳤다가 다시 중국이 지금 1위를 제친 상황입니다. 이번 1월에 제친 상황이지만 실제로 그 수주율 자체를 보았을 때는 전년 대비해서 중국은 50% 정도만 이렇게 조금 소폭 상승했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70% 넘게 지금 상승을 했다는 부분을 좀 강조드린다면 오히려 조선 섹터에 대한 어떤 한국에 대한 의존률은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다고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1월 수주율이 굉장히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수주율 대비해서 한 3% 정도 이렇게 수주율을 나왔는데 아무래도 그 원인이 2020년도 5월에 나왔던 어떤 그 수에즈 운하 관련된 부분들에 좀 얘기를 좀 드릴 수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수에즈 운하를 이제 운영을 했던 그 에버기븐호 그러니까 이제 에버기븐호를 제조했던 그 선박 회사가 일본의 쇼의 기세 이제 이마마리 조선소에서 만들어졌다는 부분들이 이제 밝혀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운송량이 많아지고 신규 발주를 넣어야 되는 상황에서 전통적으로는 일본 조선소들을 많이 찾았던 기업들조차도 이제 중국으로 이제 저렴한 가격 때문에 중국으로 많이 넘어갔다가 다시 이제 조금 믿을 만한 선박사들을 찾다 보니까 한국으로 많이 유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수주율 자체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자 그러면 주가가 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봤을 때는 여전히 어떤 인플레이션을 비롯해서 고용 임금에 관한 부담들이 크다 보니까 주가 메리트를 조금 많이 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즉 어떤 패닉셀의 영향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가가 가지 않는 이유 아무래도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아직은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대중공학 같은 경우에는 고점대의 27%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은 거의 50% 가까운 주가의 하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관련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짝 언급을 하겠는데 우선 현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조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부터 먼저 볼까요? 삼성중공업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삼성중공업이 부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증자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실제로 반발이 굉장히 많으셨고 오히려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삼성중공업과 같은 종목들이 꽤 쉽지 않게, 쉬울 수만은 없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삼성중공업이 꽤나 많은 수주를 받아오게 되면서 실제로 현대 3사와 한번 견줄만 하다 이런 어떤 의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삼성중공업 자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전히 그 부채 비중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의 어떤 기대 심리에 의해서 주가가 만들어졌을 때는 사실 어떤 하락폭들이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601봉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오히려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도 주가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점 지금 어떤 우리가 조선 업종 자체가 계속 상황이 좋지 않았던 때에 그 차트름이 계속 나왔다는 것은 지금 아무래도 여전히 부담 자체가 큰 종목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오히려 과감한 장기전의 어떤 시력을,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은 종목이 아닐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같은 경우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지난 5월 이후부터 5월에 고점을 달성하고 이후에 계속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보시면 차트 자체의 움직임들이 꽤나 정직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지난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이후에 그래도 이 정도까지 적정 가치는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빠르게 주가를 V자 반등으로 회복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가 후발 주자로 올라갔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수주랑 대비했을 때 실제로 이 수주 대비했을 때 수주 러브콜을 주고 있는 바로 이 해외에서의 어떤 선박사들 그러니까 운용사들이 실제로 얼마나 접근을 했느냐라는 부분인데 작년 20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 러브콜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운용사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어떤 신호를 보냈습니다. 특히 어떤 우리가 LPG선 같은 경우에 패선율이 높아졌지만 전반적인 컨테이너선, 벌크선 같은 경우에는 개선율이 굉장히 낮아졌죠. 즉 놀고 있는 선박이 부족해지고 앞으로의 3년, 5년간의 어떤 물동량을 해소하기 전까지는 인플레이션 부담이 크다 보니 아무래도 이 부담이 운용사들한테 넘어가겠는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선 업종들의 대다수가 차트가 많이 올라갔다는 시기라고 하면 작년도 상반기 정도에 많이 올라갔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도 이미 많은 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셨을 것 같은데 현대미포조선도 마찬가지로 지난 5월에 고점을 달성하고 계속 이렇게 주가가 조금 하향 조성됐던 원인도 LNG선에 대한 수주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전히 어떤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임금에 대한 부분들의 부담감들이 있다 보니까 좀처럼 탄력을 받지는 못한 것뿐이지 오히려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는 충분히 방어를 잘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조선 업종, 이러한 하락세가 짙은 장 속에서도 버텨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들 중에서도 최선호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종목을 조금 좋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사실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현대 3사에 대한 어떤 지주회사다 보니까 실제로 경기가 조금 악화됐을 때, 즉 경제 성장은 괜찮은데 경기가 회복하니까 좀 둔화가 있을 때는 주가 자체에 대해서의 메리트가 조금 간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지배회사들 같은 경우의 특징은 아무래도 부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표현에 많이 속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실 것 같고 특히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금 아쉬워했던 부분들 바로 대우조선해양 관련된 부분들, 인수가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을 것 같은데 사실 인수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악재가 오히려 호재로 전환되는 시기죠. 이미 불확실성 자체가 해소되었을 때는 우리가 주가가 반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조선 업종을 선택할 때 현대 3차 중에서 현대 미포조선과 같은 단일 종목을 선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지배회사를 선택하시는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손실복이 커지다 보니까 단기간에서의 회복세가 좀 빠를 것보다는 조금 완만하게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이슈 타격들은 이미 해소가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실적주 연결을 보신다고 하면 조선 업종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견고한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조선해양이 유독 많이 빠진 이유 중 한 가지가 이미 노사 갈등을 통해서 어떤 임금 관련된 부분들에서 소송해서 패소가 진행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패소 관련된 소송 비용 처리라든가 아니면 임금제 개편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손실이 나오다 보니까 순익 부분들이 좀 많이 감퇴한다. 그래서 주가 멜트가 많이 낮춰서 하향 조정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시면 좋냐면 이번에 금융주들 중에서 특히 은행 업종들이 역대 최대의 실적들을 내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성과금과 퇴직금을 과감하게 지급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목표가 대비해서 후퇴했던 기한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와 동일하게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어떤 악재 부분들이 과감하게 연일 연출되다 보니까 주가 하락이 좀 이어진 부분이지만 여전히 실적 부분들에서는 우위에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좀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악재가 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반등할 여력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네, 우선 이제 제가 차트를 제가 지금 올려놓았는데 600일 차트를 지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팬데믹 사태 때 이제 가장 저점을 달성을 했었죠. 지난 600일 동안 이걸 살펴보시면 6만 4천 원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 말씀은 한국조선해양이 당장에 지금 일이 끊긴다고 판단을 했을 때 가격이 이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조선업종 자체는 인력 자체가 굉장히 과감하게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고 특히 이제 경기 회복을 위해서 정부들이 예산 지원을 많이 하는 건설업종 즉 어떤 전통적인 유딜 산업 중 한 가지로서 조선업종을 또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조선업종 해양 강국으로서의 그 이미지들을 마찬가지로 잡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보니까 추가적인 어떤 예산안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대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인 면에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올해 이제 FMC에서의 어떤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들이 많고 즉 투자 시장에 대한 심리 위축에 대한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공격적인 접근보다는 방어적인 접근을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6개월 정도로 이렇게 선정을 하셔서 9만원으로 선정을 제가 제시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제가 7만 8천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작하겠습니다. 7만 5천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머선 1위구를 통해서 조선업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